일제에 항거하기 위한 강원 최대규모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4.1 횡성군민 만세운동이 오늘 횡성보훈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횡성군은 강원 최대 독립만세운동지의 뿌리를 다지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105주년 4.1 횡성군민 만세운동에서 독립선언문 낭독과 헌화 당시 만세운동 설명 3.1절 노래제창을 실시했습니다. 강원 최초인 1919년 3월 27일부터 4월 12일까지 만세운동이 이어졌던 횡성에서는 특히 4월 1일 강원 최대규모로 실시된 횡성장터 운동이 가장 격렬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